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4월 29일 목요일 마감시황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변동성 최근에 가장 큰 변동성 나타내 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0.23% 하락 코스닥 0.76% 하락입니다. 장 초반에 전일 미국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길래 어 이거 왜이렇지 했는데 그대로 꼬꾸라지다가요 다시 또 부의자 급반등합니다. 이 시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취임 100일 만에 미국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 중국과 경쟁은 할지 몰라도 더이상 갈등 일으키고 싶진 않다 뭐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그 영향인지 중국도 조금 상승 진행 중이었구요. 미국 선물이 같이 반등하길래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할 종목들 여기 인근에서는 이제 아침에는 빠지니까 패스하구요. 외국인 막 사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 종목들 나중에 좀 언급도 하겠습니다만 추가할 것 좀 추가도 했는데 다시 꼬꾸라져 버립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구요.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대응하기도 힘들었을테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을겁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뭐 공매도 재개가 하루 나왔습니다. 내일 지나고 나면 다음주부터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요. 저 좀 바람직한 것은요. 아까 종가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코스피 매수위였거든요. 장중에 기관도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결국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만 코스닥은 플러스 선물을 그래도 저기 위에는 몇 계약입니까? 5천 계약 가까이도 사주다가 좀 축손됐습니다만 전일에 이어서 매도가 안나왔다는게 그래도 좀 다행이죠. 자 시장은 종잡을 수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약세 흐름이구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또 오늘도 약세입니다. 한미반도체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주가 하락하는 모양이다 그랬습니다. 주가 하락하죠 미드님. 자 그죠? 이렇게 장떼목 나올 때 다음에 그대로 쳐다보고 있으면 안돼요. 미드님 여기 다음에 이렇게 모양 넣으면 무조건 줄여요. 주가 하락한다 했습니다. 주가 하락하구요. 자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 철강 조선 건설입니다. 자 오늘의 갑은 뭐다? 닥터케이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엘조아기입니다. 엘조아기 역대급 실적 발표하면서요. 7% 인근까지 강한 상승 보여줍니다. 자 시장이 시원찮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일단 청산했어요. 챙겨버립니다. 아침에 흔들렸으니까 청산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만 그런거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꼬꾸라지는데 토해내는 것보다는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내 돈이다. 그런 매매 철칙이 있어요. 먹은거 안토하는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아 2차전지가 오늘 초강세보이는 상황이구요. 고려아연 최근에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이슈 있으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아까 8%까지도 올라간거 봤는데요. 6%대 상승. 자 조선주는 꺾일 줄 모릅니다. 그죠? 철강 조선 건설 이거 안들고 있으면 최근에 시장에서 완전 소외되는거거든요. 게다가 신세계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 아닙니까? 그죠? 3.27% 강한 상승 나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수익 현황 과연 주도주 매매 잘 했는지 안했는지 여러분들께 또 인증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가 하면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카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여기 링크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자 수익공개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좌측 하단에 중단에 보시면 수익공개 있는데요. 주도주는 다 들고 있다. 그죠? 주도주는 다 들고 있어요. 자 LG화학 어저께 하루만에 산지 하루만에 그냥 챙겨버립니다. 4% 그죠? 신세계 차익실현 1.9% 도합 850만원입니다. 수익 그죠? 자 LG화학 수익 신세계 수익 오늘 추가로 했다. 시장이 그렇게 엉망인데 그죠? 주도주 다 들고 있다니까요. 현대제철 한국조선해양 그죠? 마지막 청산물량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아 현대건설도 있고 현대제철도 있고 주도주 성량의 종목이 여기 다 수익을 낸 결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 혼자 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가 옆에서 코치를 좀 해주면 훨씬 나은 결과가 있으니까요. 닥터케일을 여러분들 코치로 손님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권유 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침에 방송하고 야간에 자주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전매매가 지금 36승 1패인데요. 아침에 소개해 드렸는데 그죠? 실전과 이론이 겸비되어 있는 전문가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되는 사람이니까 함께 하실 분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온천타엔 셀티론 3회 이제 오늘 상승 반등 시도 하다가 또 꼬꾸라지거든요. 게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 이 7% 빠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강하게 올라왔던 셀티론 3회 그대로 두드려 맞는 차익실현을 강하게 하는 그런 장이입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게 고점에 따라 들어가 있다가는 손절 안 했다가는 박살이 나는 시장이다. 그렇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 그것이 타겟이거든요. 자 이 그린유딜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어줍지 않게 고점에 따라가면 큰일 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본격적인 차익실현이 나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그동안 안 쭉 들고 오던 기관 외국인들이 차익실현 물량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고점에 있는 거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냥 공짜로 홍콩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봐요. 이제 3일째 외국인 던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뭐 좀 사왔다 그죠. 기관은 뭐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만 20일 여기서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권력이긴 한데 반등 나오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왜? 이 추가로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렇게 제법 많이 오른 꼭대기에서 살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얼마가 올랐습니까. 7천 여기 당장 대충 계산해도 7천 5백원에서 지금 8천 아 3만 8천 원이니까 만 천 원 가까이 올랐죠. 아 3만 천 원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4, 8 4, 7, 28 40% 넘게 올라 아 4배가 넘게 올라간 겁니다. 그죠. 4, 7, 28 맞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사들어가요. 그죠. 공매도 아마 상당히 강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오른 종목들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미 반도체가 뭐 공매도 대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위주로 먼저 시작하는데요.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 있는지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잠깐 여하튼 무슨 말 하고 싶어하는지 아시겠죠.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 그리고 추세 무너져 있는 종목 접근 금지입니다. 추세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있죠. 이거 공격 대상이거든요. 셀트리온 공격 대상이에요. 공격 대상 30만 올라오면 강력한 공격 더 할겁니다. 공매도 한번 더 쳐지죠. 크게다가 또 더 때릴겁니다. 공매도 이거 공매도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2주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닥터케이 말을 개무시했다면 아마 적당한 대가를 치른다면 너무 좀 그렇고요. 하락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고 있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한 번 더 뼈아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재수없게 뭐 자꾸 안 팔았다고 지랄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허터파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도움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가 그런 이야기합니까? 뭐 득된다고 팔아라 팔아라 그럽니까? 사라고는 잘 이야기해도 팔아라 이야기 잘 안합니다. 왜인 줄 알아요? 상근은 못 사도 그죠? 나중에 뭐 어떻게 면피할 수 있습니다만 팔아라 올라가면요 욕 따블로 먹기 때문에 이야기 잘 안합니다. 이야기 잘 안해요. 근데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방송 5년 동안 해왔습니다. 참고로 많이 해보실 분은 많이 해보시고 무시하실 분은 계속 무시하십시오. SK케미칼도 여기는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별로 안 좋아요. 자 진단키트 상당히 강세 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죠? 우리나라에 또 확산세 좀 있다 보니 진단키트가 다시 초급등하는데 꼭대기 물리면 된다 안 된다? 꼭대기에서 도용사면 안 됩니다. 휴마시스 이런 것도 그죠?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자 그러면 어떤 거 그러면 접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 시장에서 아직까지 평가되지 않은 종목들 그것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여기 지금 있는지 모르겠다. 아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 있어요. 닥터케이가 한국조선해양을 관심가지기 시작했을 때는 PBR이 0.5 0.6 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급등을 해도 0.97 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을 청산해도 자산가치 대비해보면 돈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고평가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크게 반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고 나면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도 제가 예전에 검색해봤을 때 PBR 1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죠? 0.47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4 들어오는 거 이지 않을까 그죠? 이러한 종목들은 아직까지 PBR 그럼 신세계도 볼래요? 신세계도 얼마 안 돼요. 신세계 0.83 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러한 포인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드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종목이 많이 오른듯 해도 종목이 많이 오른듯 해도 당장을 보니까 그래 보여지지만 길게 한번 놓고 볼까요? 길게 놓고 보면요 이게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이거 봐요. 그죠? 길게 놓고 보면 이제 돌아서는 초입이라니까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분할로 빅사이클 이렇게 빅사이클 한번 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어느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술 소식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자 물동량들 자꾸 늘어나는데 그죠? 배가 모자랄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오일이 그렇게 흔들렸는데요. 그렇게 폭랑했던 오일이 닥터케이 전문 크루트 오일 그죠? 이게 얼마까지 빠졌었습니까? 오일 나와라 오바 그죠? 이거 보면 돼요. 대체적으로 오일머니 오일머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일이 빠지면 중동 산유국의 오일머니들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이 6.5 이긴 한데 이게 예전에 여기 당시에서 마이너스 간 겁니다. 마이너스 이게 월물이 훨씬 뒤에 기 때문에 6.5로 표현되지만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6과 같은 때가 여기입니다. 6 그러면 이것만 그냥 기준 해요. 6달러 하던 게 얼마입니까? 67달러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배 그죠? 하나는 빼면 10배 올랐지 않습니까? 10배 그러니까 오일머니가 이제 조금 돌 수도 있는 상황이 숨통이 좀 튀었으니까 유조선 지금 현재 한국조선해양이 원유 운반선 그리고 LPG 운반선 수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산유국에서 그렇게 숨통이 튀니까 배도 수주하고 식히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의 랠리는 유가상승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만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대용 우량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조정받고 21인근 이렇게 21인근에서 접근하면 무리 없습니다. 올라가면요 내꺼 아닌거죠. 아 뭐 먹어요? 기회를 딱 기다리셨다가 21인근만 노려요. 그러면 되는겁니다. 그죠? 이분은 본인이 매매해봤으니까 미드님 더 잘하시지 현대제철 날라가는거 봐요. 21인근에 딱 사니까 날라가죠? 본인 못 먹었다 했지만 하하하 닥터게임 끊었습니다. 어저께 그죠? 21인근 공략하면 수익날 확률이 훨씬 높다. 21인근에서 공략했는데 깨지면 어떻게 한다? 비중 줄이면 되는겁니다. 강조 몇번을 강조해도 부족함 없습니다.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비중 줄이면 되는거에요. 그죠? 비중 줄인거도 이야기해볼게요. 맨날 올라간거만 이야기하냐? 내려간거도 있어요. 여기 20일 위에서 샀는데 올라갈까 싶어서 플러스 났다가 깨져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던져요. 매도입니다. 매도 이렇게 깨지면 이렇게 원 올라가고 깨지면요. 던지면 되는겁니다. 안 던지니까 문제지. 그죠? 지금 또 던져야될까 고민하고 있는거 있어요. 뭐? 네이버입니다. 이거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딱 보이거든요. 120일 올라올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면 10%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이버만 아니면 뭐 무조건 던지는건데 야씨 네이버인데 조금만 더 봐야되겠다 싶은 생각이 일단 들긴 드는데요. 원칙으로는 던지는게 맞는겁니다. 원칙으로는 던지는게 맞아요. 20일, 60일 다 깨졌거든요. 반등하기보다는 조금 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니까 한장 더 보겠습니다. 카드 카드 한장 여기까지 밀리다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렸다가 반등할 때 뭐 추가를 하든 아니면 내일 밀릴 때는 더 줄이고 여기서 줄였던 물량 추가해서 나중에 적당한 수준으로 손실 축소시키고 나오든 하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도 튕겨내려오는게 기본이거든요. 여길 강하게 못 들으면요. 던질겁니다. 그렇죠? 뭐처럼? 하이닉스 봐요. 여기 무너지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내려와요. 미드님 이거 설명을 하나 해줘도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지 않나요? 얘를 탁탁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무너지면요. 왜 안 좋은가 하면요. 무너지면 올라와봤자 여기 튕겨 내려간다니까요.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이버 여차하면 던지겠다 이겁니다. 올라와봤자 여기 튕겨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게 정석이거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이버 그와 반면에 카카오는요. 20일 지지하거든요. 추가해버립니다. 추가했거든요. 카카오 호중이 요 며칠동안 한 번 물렸니? 쉬운게 어딨어? 형은 계속 승리다. 형은 36승 1패야.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몰라. 또 호중이한테 자랑하면 해야지. 자 호중이 봐봐. 패 한 번 딱 있다. 잘 봐. 59,000달러 수익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 한 번 딱 깨지고 쭉쭉쭉쭉 깨지고 담아냈어. 이게 중요한거거든. 이거 깨졌어. 좀 크게 깨졌어. 근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깨져도 금방 이렇게 만회를 해낼 수 있는 것과 한 번 깨지면서 그 다음에 연속으로 팍팍팍 깨지면서 그냥 끝장나는거하고 다르다고. 그죠? 항상 겸허하게 시장에 임합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이렇게 겸허하게 접근합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나스닥 선물 크게 땡깁니다. 이래되면 또 양호죠. 자 의외로 엄청나게 흔들기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한 번 더 치우가잖아. 이게 봐요. 나스닥이 지금 신고가 가려고 또 폼 졌거든요. 신고가 갔습니다만 밀렸으니까 양호하거든요. 미국이 올라가면 뭐 공매도 안만 제게 된다 하더라도 적당하니 또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위험을 회피해야 됩니다. 위험을 위험의 상황을 최대한 회피를 해야 돼요. 더 먹으려고 용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위험을 회피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매매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상당히 큰 변동성으로 시장 며칠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시피 다음주 재개되는 공매도가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으니 메이저들은 매도를 막 하고 있는데 메이저들은 매도를 막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개인들은 막 사들어옵니다. 이 개인들 고점에 지금 많이 올라갔던 것들 조금 주춤하다 싶으니 그거 덜렁 샀을 거거든요. 큰 코 다친다 라는 경고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천천히 준비를 먼저 하시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까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여러분들 자산 지키려면 공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 눌러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 번 해보시죠. 딱득해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마음에 tout 열 첫 번째 집에 이제 메렐레 집에 ân Box 눈 runs grouped 羽 인 성 인 엔 이게 Sad